얘네들 일단 방풀 얘네들 일단 방풀 아 방풀 한 명밖에 없나? 오우 야 저쪽에 두 명 있고 이쪽에 한 명 올라갔지? 저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나는 이쪽에서 파밍하고 오케이 좋았어 멋없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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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만 잘 되면 돼 파밍만 오케이 여유가 성공적인데? 이 정도면? 이제 스타 하나만 뜨면 돼 스타 어 그렇지 라풀 총알 개 많아 이제 여기서 a 게이만 나오면 돼 에이게이 나와라 이게 안 나오네 고개 짜건 님도 추천 한번씩만 한 발 더 이게 세이버 샷건이죠 오케이 키트 지금 5개 세이버 샷건 가자 이제 A게이만 나오면 돼 나오라 A게이 그렇지 야 이 정도면 파밍 아니야 스나가 없으면 파밍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없다 내 파밍의 기준은 스나다 파 그 뭐냐 스나가 없으면 파밍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핑계지만 아 잠깐만 무슨 일 있었나요? 아무리 없었죠 님들 아무리 없었죠 님들 음 그럼 됐어 추천 한번씩만 아 뭔가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뭔가 어 싸운다 누구 사총알 폭탄 아 보스탯권 있네 아 세이버 샷건 아 보스탯권 있는데 저거 야 보스탯권이 더 좋았잖아 불효 가라 보스탯권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얘 스사만 나오는데 스사만 스사만 한 번만 나오자 스사만 한 번만 뭐야 스사만 쏜다 야 스사만 하나만 나오자 스사만 아껴줘다 똥대일거 같은데 이거 그냥 빠를까? 빨아 그냥 빨아 버려요 스읍 아 네 발소리였나? 발소리가 겹치지 않아? 아닌가? 하나 빨을까? 빨을까 빨을까 빨 빨아 있으면 빤다 누구 사사히 탔어? 아닌가? 정규추 산건가? 스하나만 아 진짜 스하나만 저도 안바라니까 진짜 스하나만 스하나만 아 어떡해 아 위로 가는거 좀 위험한데 모르겠다? 아니다 저쪽 누가 파밍했어 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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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뭐 우아 우아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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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이런 별붕선 200개는 1등으로 보답해줘야됩니다 잘 보십시오 각성합니다 각성합니다 이건 좀 에바고 각성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님들 잠깐만 내가 깐트루를 보여줄게 잘 봐 저기 한명 있지? 잘 보세요 님들 저거 잡으러 갑니다 훗 원래 느린게 좋은거야 잡으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와 나와 좀 빨리 나와 아 아 이 철창 때문에 아무도 못봤어 아무도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어? 어? 싸우네? 응? 응? 꼽사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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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鹵이 과자 엇 응!, 꼽사리 어 뭐야, 왜젝게 안증와 왜젝게 안지구 야 뭐야ingen 요히, 뭐야 너,라구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myś 요히, 저기 있는헤있겨 저기 있네, 죽여 저기 있네, 죽여 나뿐애야 야 저기도 동매이야 야 나를 왜 쏴 기모티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하나 버려 야 잠깐만 야 너 뭐야 뭐야 목을 딸려 그래 야 32발 야 32발 야 32발 미쳤어 아 그래요 아 갑시다 그럼 13실 와 미쳤어 진짜 개꿀 파밍이다 네 왜요 나 목 따지 마세요 니 많다요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물 찬다 물 찬다 내가 기태 많으니까 그냥 사치를 부립니다 그냥 사치를 부려 아 근데 AP가 없네 아 추천 한 번씩만 하 뭐야 AP가 없어 방어구 방어구 다 먹었나 아 미친 어디갔냐 님 님 어 미아가 됐다 AP 좀 먹자 AP 좀 먹자 아니구나 추천 한 번씩만 아 아 무섭네 애들 아 야 어디서 파밍해야 되냐 저쪽으로 내려가면 AP가 좀 있으려나 뭐야 나 죽었어 뭐야 나 죽었어 어 뭐야 나 죽었어 야 이템으로 1등 못하면 에바라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AP가 없잖아 AP 풀 갑판은 있어야 1등을 할 수 있지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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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날라왔는데 뒤에서 날라왔는데 깜짝깜짝 야 AP 있냐 여기 아 뭐 다 먹었어 애들 아 뭐 다 먹었어 아 뭐 다 먹었어 비켜봐 아 어디서 총알이 나왔는데 어디서 총알이 날라왔거든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긴 날라왔어 야 한 명 보였다 야 방송으로 봤지 너도 야 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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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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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어디 안보여 어디 나무 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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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참 얘 뭐야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아 어딨냐고 애들 아 어딨냐고 애들 중심이 죽었다 뭘 죽음 확정이야 내가 쓸때 가면 어떡할래 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P가 없는데 AP가 없어 얘들아 역시 써두는 뒤치가 개꿀 야야야야야 에바야 아버님 1등 해드릴게요 진짜 림을 위한 1등이예요 근데 AP가 없어요 큰일났어요 망했어요 아 나 쓰이바 야야야야 안돼 안돼 야 잠깐만 네 아뇨 아빠랑 같이 아빠요 글쎄요 아빠 아빠 여기 방에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얌어어어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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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아 잠깐만 아 하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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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래? 으아아아! 으아악! 으아악! 너 왜 그러냐? 왜 이따? 너 총섬 했어? 떠든 너 택이네 하아... 니물이 한 일등이요 가보님 가보님 있어? 귀찮아님 별구선 3개, 2개 간파드립니다 가보님 님을 위한 일등이에요 200개를 쏜 님을 위한 세일등이에요 하... 301개 간파드립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귀찮아님 오늘 150개 쏘시고 와...잠깐만 가보님 오늘 300개 쏘시고 aus detectors 그 3 4